40방송 죄잡기. 나의 생화로 와요. 제시카 파워의 한갑 탈퇴 프로젝트.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미. 안녕하세요, 뾱스. 내가 이제 아이린이 되는 겁니까? 생홀을 보기 처음이네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프로 참석로가 아닌 프로 참석로로서. 사랑합니다. 저는요. 안녕하세요, 맑게다시입니다. 레시피 북을 만들기로 했어요.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님은. 우와, 냄새가 대박이에요. 우와, 맛있겠다. 참, 길, 음. 마스터봉. 네, 마스터님. 나의 번호와요. 기대해주세요.